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. 여래라는 연주곡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이 여래라는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리바뽀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. 그래서 이 악보에는 전주, 간주, 엔딩까지 오브리가토가 다 되어 있고 밴딩, 스쿱트라, 비브라톤, 칼똥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그대로 멋진 연주가 되실 수가 있고요. 또 이 악보를 구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래라는 악보를 있으신 분들은 이 악보를 펴시고 샵이 없는 악보입니다. 그래서 이 악보를 펴시고 이렇게 제 강의를 따라서 같이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2, 2, 3, 4, 1 1, 2, 3, 4, 1 자 이렇게 됐습니다. 1, 2, 이렇게 되는 거 밴딩 도, 시, 시, 라, 솔, 미, 파 여기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것들은 이렇게 물결 표시가 비브라토인데 여기 없더라도 한 박자 반 이상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노래가 굉장히 풍성해지실 겁니다. 솔, 미, 파, 파, 솔, 미, 레, 도, 시, 레, 레 어떻게 누르죠? 이거 하나 누르는 거 레 1, 2, 3, 4, 1 1, 2, 3, 4, 1 자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대의 그대의 시 도 미 시 도 시 시 랄라 시 도 할 때 시에다가 턴닝 넣어주셔야 돼요. 레샷 미 레샷 투 요거에요 레샷 탑 누르고 턴닝 시 도 시 할 때 시 작고 가운데 거 시 도 시 라 도 배딩 미래 여기 에스하고 점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달샷 유인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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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라샵 C, 라자꼬베스 아래꺼 레미 파reno 내 transcender 라샵 C... 라샵 C... 미 미 미 솔 샤브라 시 도 시 라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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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솔파 미래 도시래 시 도레래 도시 솔샵라 랄라 하고 그리고 하고 그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리고 저기 첫 번째 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달새네요 S점점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로 가신 다음에 이 생명 다하도록 쭉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사랑을 비유리라 할 때 라로 안 넘어갈 리까지 하고 동그라미 하고 십자가 있죠 여기서 껑충 넘어가서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엔딩 애드립 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열애라는 곡을 배워 왔는데 이 곡은 푸르청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문집에 열애 포함해서 20곡이 들어가져 있고요 노래마다 모범 연주랑 이렇게 강의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악보를 보고 공부하실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악보가 또 구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있는 악보 열애 악보를 펼쳐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유익한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